오늘은 기본 패턴에서 패턴을 준비했는데요. 계란 노른자와 오징 먹물을 이용해서 두가지 착색 면을 만드시구요. 두가지 면을 좀 뽑아 가지고 옆으로 사선으로 교차를 해서 이렇게 이런 모양 이런 색깔을 패턴을 준비했는데요. 이 모양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? 보통 주차장 밑에 보시면 하단에 색깔을 이런 색깔로 좀 많이 고무를 해 가지고 영역을 많이 표시 해 놨잖아요. 그래서 주차하실 때 이제 눈에 잘 보이게 야간에 그래서 이런 모양을 좀 많이 보셨을 거에요. 주차장 근처에서 하단 고무 파킹으로 해서 그런 모양을 약간 제가 생각을 해 본 건데요.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그 또르틸리온 이라고 해서 지금 펜네나 이런 튜브 모양의 파스타 잖아요. 근데 비슷하긴 한데 약간 모양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 또 알리게 보다는 리시보다는 리각테 금이 가진 것처럼 해서요. 사선을 옆에서 돌려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하셔가지고요. 그냥 이런 식으로 돌돌 말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끝에만 봉합을 딱 해주시면 또르틸리온이가 완성이 되죠. 간단한 튜브 모양의 파스타가 되겠죠. 이것도 다시 똑같이 감으시는데요. 감으시고 나서 이쪽으로 약간 삐뚤어서 돌돌 말아주시면 이 모양의 끝에 모양이 좀 자국이 남는 거죠. 그래서 또르틸리온이라고 하는 파스타를 한번 오늘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